자 김찬수로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솔아 졸려죽겠는데 졸업을 참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젤대전설 하고 있습니까? 발시간이 됐죠? 샤워를 해야겠죠? 응? 아니야? 아! 그거 보여줘! 파탱을 한 번 보여줘 응? 빨리 우리 찬솔이는 젤대전설 고수입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도 다 깼잖아요 그쵸? 왕 다 깼죠 쿠팡 응? 자 스노우보드 타고 빨리 마을로 내려가는거 좀 보여주세요 졸려가지고 저희들이 금요일이라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면 머리가 더 똑똑해집니다 전두엽이 굉장히 탈당합니다 게임을 관리위원에서 아빠 그런데 고대에 그거 어떻게 오자 응? 그럼 그건 사야지 그거 어디서 사야되지? 하테리아 연구소에서 마을까지 빨리 가는 방법 일곱살 일곱살 김찰놈군의 컨트롤 실려 우와 아이고 신났다 고맙다 왜 물어보지? 페로세일 페로세일도 타고 페로세일도 타고 타고 도망가봐 타올거야 그렇지 아,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